사랑의 하나님, 새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고요한 시간에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성껏 손을 모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귀로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면 그 어떤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때에도 설령 침묵으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실지라도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세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지혜가 부족하여 이 풍족함과 편리함을 잘 사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족함은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속이고 감추었고 세상의 편리함은 우리의 영성을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하는 잘못된 정치와 문화, 어그러진 사회와 환경 등 수많은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고 무너져가고 있으니 주님 두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 자녀들이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길과 옳은 길로 가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혼란과 무질서, 폭력과 죽음의 길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참신이시며 구원자로 고백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용기 내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부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지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 방황하는 이들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 이런저런 이웃들로 구원의 저편에 있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생일벗 이번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형제 자매 또 친구와 이웃들을 향한 오랜 간구가 응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겨울 비전트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제주도로 떠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붙드시고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정 동안 모든 팀원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흩날리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 땅의 씨앗으로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힘을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트립을 통해서 대학부 학생들의 신앙과 사랑이 크게 성장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와 시름하는 이들이 더 이상 눈물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슬픔 눈물을 멈춰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변하여 기쁨과 행복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과 그 고난과 맞서 홀로 싸우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한 신은 돌이킴을 이뤄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키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미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섬켜 싸운주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야마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야마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한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야마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여러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언제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엘리아와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예로 든다면 질병이 생겼다고 지금 질병이 몸에 들어왔다고 빨리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서 주전 8세기가 되었을 때 아모스와 호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죄악이 심각해져서 너무나도 위중해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한다면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언자들의 그 소리 외침을 듣지 않았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두 예언자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나님께 회귀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열심히 외쳤습니다 애타게 부르주셨습니다 다행히 그 외침을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희승이야입니다 희승이야가 그 예언자들의 외침을 듣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7세기와 6세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예레미야의 외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언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어림잡아도 그 기간은 40년 이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예언자로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예언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까지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회개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다 예레미야는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받아라 이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심판의 매를 너희들 달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렇게 예언한 예언자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심판의 매를 달게 받아라 이렇게 말한 예언자들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들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예레미야는 심판을 준비하도록 부른받은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그 예언자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뽑을 것을 뽑고 세워야 할 것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갱신하고 정화하고 다시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 심판의 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사력을 다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뽑을 것은 뽑고 세워할 것은 세워가겠다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의 인계점을 넘기 전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돌이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름답고 귀한 땅을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또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깨어졌습니다 남편을 속이는 아내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이스라엘이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속였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배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진정 참된 신으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다 배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방신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세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방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까요?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자들 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갈매일산에서 엘리아가 이렇게 외치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과 발을 겸하여 섬기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야만 우상승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을 같은 위치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우상승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했다고 왜 그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배역하냐고 그들을 탓하며 욕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다른 것을 놓고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거길 보면 그들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방식입니다 인생의 행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로가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언은 뒤집어 엎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행로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행로가 이탈된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인생은 그들의 행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로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로에서 이탈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획의 의지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의지가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가 더 큰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제적인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획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의지가 워낙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굽고 행로가 이탈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순간들이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위험신호가 박작동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악과 허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결해보고 있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셨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다 내 인생의 행로가 이탈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귀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백성들의 회귀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 피터 그레이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그들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그 기대하심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의 회귀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를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돌이킴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때 백성들의 회귀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절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아닌 다른 길로 가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으로 또 다른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다른 것들이 바로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가증한 것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것들을 버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앙의 정결함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 즉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돈을 쓸 때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을 사용하고 문화를 향유할 때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정결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내 상태가 어떠인지 감추어져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며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절과 4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온전한 돌이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씨를 파종하는 것 또 하나는 한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덤불이 가득한 묵은 땅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보금서를 보면 씨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씨는 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씨를 뿌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도 많은 씨를 뿌려도 그 땅이 돌밭이거나 가시덤불이라면 절대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좋은 씨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들에게 농부가 묵은 땅을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들듯이 각자 너희들의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씨를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갈아엎어야 할 그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의 진정한 회개 그 돌이킴 없이 당장 눈앞의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신용을 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근원적인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굳어진 마음을 전부 갈아엎어서 완전한 새로움으로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의미로 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한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표징이었죠 원래 이것은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 온 존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으로 드러나는 표징만 갖고 있지 말고 드러나지 않은 그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묵은 땅에 그냥 씨를 뿌리는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한례가 없는 몸의 한례만 가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진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기망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의 선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자들의 선포가 천편일일적으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는 시간을 예언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선포가 변화되어 갔습니다 빨리 회개하라 그러한 촉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가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와 그 돌이킴의 시간이 언제나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악을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우리 마음과 온 존재까지도 변화되는 그러한 돌이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돌이킴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돌이킴으로 탕자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 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루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